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코바늘 인형은 짠 딸기 프로도 만들기입니다.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거에요. 딸기 프로도 열쇠고리 만들기 카카오프렌즈 카톡개 카톡개입니다. 카톡개 카톡개 만들어볼건데요. 언제나 가져보는 먼저 설명하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오늘은 지난번에 오후 3시 15분차인가 이거 따뜻하게 먹어봤었는데요. 요즘 좀 시원한거에 꽂혀가지고 시원하게 타와봤습니다. 얼음 넣고 저도 곧죽어도 아이스파여가지고 사실 좀 아이스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사용해서 뜨끈할테도 뜨끈뜨끈할테도 맛있지만 달달하니 이제 아이스로 먹어도 맛있네요. 중간중간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봉지여가지고 중간중간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만드는거 만드는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코바늘 프로도부터 카톡계부터 불러봐야겠죠. 프로도 나와줘요. 뾰로룡뿅 좀 말상이죠. 말상 제가 설명해드리는데 얘가 좀 짧아야 되거든요. 짧아야 되니까 중간에 설명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좀 너무 길었어요. 머리가 그래서 이 준비물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 딸기 딸기 색실 딸기 색실 예 예 헤라울 줄지 않는 헤라울 헤라울로 했는데 사실 다른 색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실 그리고 나머지 색실은 다 해피코튼이고요. 진짜 거의 다 이제 써가는게 보이지요. 제가 요즘에 실을 안 사고 있긴 하거든요. 있는 실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얘는 필요없는 실이었는데 카톡계 실 이 색실로 준비했고요. 해피코튼 아이고 들어줬다. 그렇고 검은색 검은색 아이라인 그려줘야 되고 눈동자 코 입 할 검은색실 해피코튼 그리고 딸기 꼭지 만들 초록색실 해피코튼 그리고 그리고 요거 요거 요 중간에 이 방울같이 생긴거 회색같은 실 요것도 해피코튼 그리고 하얀색실 이 눈동자 아 눈알 만들 하얀색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코바늘은 언제나 제가 많이 사용하는 3호하고 4호를 준비했는데요. 3호만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4호는 요거 요거 요 머리 부분 딸기머리 딸기탈 때문에 4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3호만 있어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머리부터 프로도 머리부터 만들 거거든요. 머리부터 머리는 이제 3호로 8코 원형뜨기로 시작해서 16코 24코 늘려주고 32코까지 늘려준 다음에 요기 안에 있거든요. 8코 16코 24코 32코까지 늘려준 다음에 늘리거나 줄임없이 요기서 여기까지 32코로 7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제가 여기서는 2코씩 줄여줬고 2코 2코 줄여주고 여기서부터 1코씩 쭉 줄여졌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2코 2코 여기서도 2코 2코 이렇게 줄여져가지고 한 3단 정도는 없애셔도 될 것 같아요. 3단 정도는 그런데 이제 나는 말상 딸기가 좋다 하면 이걸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사실 딸기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안쪽에 딸기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줄임을 좀 덜 해주시면 조금 더 짧아가지고 귀여운 프로도 딸기 탈 쓴 프로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코까지 줄여줘가지고 머리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밑에 판은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남아있을 거예요. 얘를 우선 솜을 채워주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기 탈을 만들 건데요. 딸기 탈은 저는 4호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조금 더 머리보다 좀 커야 되니까 근데 뭐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7코 원형뜨기로 시작해서 14코 21코 28코 35코 42코까지 늘려줘요. 42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6코 아 6단 그러고 나서 늘리거나 줄임 없이 13단까지 42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단부터 줄여주는데요. 35코로 줄여주고 마지막은 28코로 줄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 부분하고 이 딸기 부분 붙여주는데요.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부분 이 밑판을 이렇게 좀 요렇게 해서 그 그 5핀 아 5핀 5핀 얘를 이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죠. 얘를 이렇게 촘촘하게 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마무리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음 뭐라는지 잘 모르겠죠. 저 아 설명을 잘해주고 싶은데 다들 설명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조금 계시는데 좀 점 슬퍼해요.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 이어준 다음에 그 그 아무 색실 이 요색 머리색실로도 상관없고 빨간색실로도 상관없어요. 이어줄 때 왜냐면 이 그 프로도 이 목도리로 목걸이 초크 초크로 감싸줄 거기 때문에 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없이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 뭔 말인지 혹시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 머리하고 딸기탈하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귀 부분 달아줄 건데요. 귀는 그 일단 사슬뜨기 다섯 코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로 진행한 다음에 한 코 기둥 세워준 다음에 다시 다섯 코를 떠줍니다. 그래가지고 달아주죠. 쫑쫑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 저는 요 탈을 안 벗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 달아준 걸로 그 살짝 고정시켜줬어요. 이 탈하고 머리하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딸기 꼭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슬뜨기 밑에 있는 딸기는 4코로 사슬뜨기 4코로 진행해서 딱 붙여줬어요. 딸기에 그러고 나서 위에 코는 다섯 코로 한 다음에 살짝 들리게 여기 여기 끝에 부분만 고정시켜가지고 들리게 해줬어요. 왜냐면 열쇠고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로 와이어 키링을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팔 부분부터 만들어줄 건데요. 팔은 두 개 두 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원형뜨기 다섯 코로 진행한 다음에 다섯 단 다섯 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우선 만들어놓고 몸통은 이제 일단 21코로 진행 사슬뜨기 21코로 진행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 코 만나기 해서 동그랗게 일곱 단 1, 2, 3, 4, 5, 6, 7 일곱 단을 그냥 떠줘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부분 달아줘야 되겠어요. 팔을 이제 그 몸통 맨 윗부분에 달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딸기탈하고 이 몸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 똑같이 이제 핀셋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끼워준 다음에 이제 몸통을 연결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살짝 지저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딸기탈하고 머리 부분도 연결해줬고 몸통하고 딸기탈하고도 연결해줬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초크를 목걸이 목걸이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목걸이는 이제 사슬뜨기로 쭉쭉쭉쭉쭉 떠준 다음에 그 목 그 코수는 이 목걸이를 재보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 한 번 더 떠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떠주거나 좀 얇은 목걸이가 목걸이가 좋다 하면은 한 단만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요 방울 장식 얘는 그 사슬 아니 원형뜨기 다섯 코로 진행해서 여기에다가 달아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를 달아주기 전에 이제 꼬리부터 달아줄 거거든요. 꼬리는 일단 원형뜨기 다섯 코로 진행해서 요기 요 부분에 달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부분 만들어줄 건데요. 다리는 일단 일단 열 코 그러니까 21코로 끝났으니까 열 코 열 코씩 잡아주고 한 코는 나비 두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 한 코 내비 두고 그 열 코씩 이렇게 떠져가지고 네 단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단은 두 코씩 줄여줘서 다섯 코로 그러고 나서 이제 솜을 채워주겠죠. 솜을 인형 솜을 채워줍니다. 채워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리 똑같이 열 코씩 잡아줘서 4단까지 한 다음 두 코씩 줄여줘서 다섯 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기 다섯 코로 줄여주기 전에 여기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 솜 살짝 더 채워주고 이제 다섯 코로 줄여준 다음에 요 나머지 실 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 한 코 남은 거랑 이쪽 면이 있거든요. 솜이 보이거든요. 솜이 안 보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렇게 프로도가 완성이 됩니다. 좀 횡설수설 했죠. 제가 요즘 조금 바빠가 바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예 좀 유리멘탈이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센치는 보시면은 한 어 여기 딸기 꼭지 귀부터 해서 10.7 11 넉넉잡아 11c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와이어 키링을 이용해가지고 열쇠고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와이어 키링 와이어 키링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원하시는 열쇠고리로 해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이제 열쇠고리가 완성이 되죠. 해가지고 프로도 완성!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인형 만드는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인형 만드는 게 제일 잘 받는 것 같기도 음식과 그 딸기와 인형의 만남 지난번에는 귤 귤조르디 만들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딸기 프로도 카톡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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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시오.